네 오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시안입니다. 오늘이 20일 마지막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전혀 청문보고서 채택에 아무런 지금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답답한 마음에 급히 섰습니다. 오늘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안입니다. 오늘이 20일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안을 넘기고 있습니다. 비공개하기로 한 가족의 질병이력을 발췌에 왜곡해서 청문의 금도를 어긴 민주당은 20일 내 청문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는 국회의 의무조차 걷어차버리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의심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병적판정 병력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를 불러서 청취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제의도 당시 거질했었습니다. 병역 면제 판정과 질병이력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미국 병원의 이송기록 중 일부 표현을 발췌 왜곡, 침소봉대하며 과기부 장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책임질 장관의 자격이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 결정되었어야 하겠습니까? 야당의 비율한 비공개정보 이용 발췌의국 공격으로 시정되어야 되겠습니까?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어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야당은 임기가 끝난 MBC 박문진 이사 무한 임기 연장에 골몰하며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이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까지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속히 국가의 운명,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방송통신정책의 본연의 심의와 의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